폴라, 이거 처음 만들고 모양은 너무 흰쎄인데 뭐야? 샌드위치 그리고 이거는 요거트, 이거는 빵은 좀 작아서 이거 양이 남아 놓은 걸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맛있는지 모르지만 먹어보자 이건 뭐야? 가꾸 비비입니다 저기요, 저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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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현재 시간 2시 14분 2시 14분 지금 밥 먹어 먹자 오늘 핑크다 저기도 핑크다 우리 핑크 핑크 차도 핑크 해야 되는데 너 컵 마시고 예쁜 개야 예쁘네 우리 자세 봐봐 응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밖에 안자면 그래 밖에 안자면 그래 밖에 안자면 돼? 어 말하잖아, 이거 동반하고 그거 강아지 정량 안자 내려면 안 될걸요? 그래, 알겠습니다 응 아니, 아니면 원래 내가 생각해 여기 안자려고 비비야 뭐지? 맛있겠다, 여기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사실 응 애태그 괜찮다 마셔도 돼? 안 돼 응 마셔도 돼 될 때 말해줘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이거 먹을까? 얘 울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몇정? 응 비비야 뭐지? 나하고 싶다고 비비 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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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찍고 있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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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곱 아, 뭐야? 아, 뭐야? 아, 솔직히 했었네. 어떡하지? 좀 더 자달라고. 잘 자라고 있어. 핑크. 비비야. 비비? 비비, 너도 핑크야? 핑크, 핑크. 귀여워라. 미치겠다. 응. 이거 점심대 남아는 밥이랑 그냥 간단하게 두부 김치. 그리고 남아는 튀김 또 먹으려고요. 그러면 이미 9시, 15분이요. 일단 뭐지? 우리 아침밥. 여기 커피숍 갖고 온 커피. 저기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다 먹히고 있어. 저기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 새끼야. 비비. 비비야. 아, 너무 귀여워. 맛있게 먹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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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간 3시요. 이제 마트 가려고. 방금 집 청소하고. 너무 더워. 여러분, 등이 16등, 너무 더워요. 보여드릴게요. 어? 뭐지? 비비야! 비비야! 비비! 너 뭐지? 왔다, 왔다, 왔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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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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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다코야키. 다빈 떡볶이. 맛있는지 모르지만.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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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은 갓나에게. 국수? 국수도 먹으시만. 낙지국수. 그냥. 낙수. 먹으려고요. 먹자. 네. 비비 지금 이렇게 귀엽다. 응. 공차.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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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 좀 있어서 인터넷에 샀던 DIY를 만들려고 해요. 진주 가방인데. 여기 유튜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작. 해볼게요. 장을 만들 수 있겠지? 저기요. 저기요. 왜 울어요? 비비. 그냥 가버릴 것 같은데. 비비야. 왜. 왜. 왜 앉아. 바보하려고. 하나 줄까? 만만 줄까? 만만. 만만. 만만 줄까? 앉아. 앉아. 위 손. 위 손. 위 일어나. 일어나. 지금 다 완성되었습니다. 사이트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화이트 시켰어요. 화이트랑 실벌. 예쁜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넣을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카드하고 립스틱 하나.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작. 그ımı numbered. 지강하다고. 쟤. 원. ijn. 대결. 타면이. 아니다. 최고가. 타면이. 롤사. 아기는 샤워 시키고 우리는 커피샤에서 디저트 먹고 있어요. 일단은 맛있는 타이푸드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바로 여기서 견제되는 거야. 신기하다. 그럼 영수증 여기도 나오는 거야? 갖다준대. 여기 거울이 있네. 안녕. 지금은 식장으로 도착했는데 방금 집에 갈 뻔했어요. 아침에 전화해서 지화한테 강아지 들어갔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택시 타고 여기 와서 근데 갑자기 지화 안 된대. 주말에 손님이 많아서. 근데 이제 어쨌든 안 되는 거야. 강아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택시 타고 여기 왔는데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허락하고. 이제 왔는 거야. 그럼 다음에 강아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은 지금 방금 주문했고. 이제 음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면 두 개랑 사이드 메뉴 하나. 그리고 이벤트를 아마 샐러드에 좋은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하고 거의 3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문하고. 좀 이따가 나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짜. 괜찮아. 괜찮아. 지화니 좋아하네. 피엘카 파파이랑 국날비. 혹시 파파이 메뉴 고춧가루가 필요하실까요? 네. 조금만 드세요. 저기 자요. 저희 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드릴게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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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이. оو. 초주 냄새 specjal이다. 맛있다. 먹을 수 있겠어? 이거? 먹지? 국물 향이 너무 좋아 너 먹고 싶은 말 그래, 뒤에 이거 다치고 있어 아 그래? 봐봐,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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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용, 조용, 조용 나fight 애베어 컨설턴트 그liyor 굉장히egree 안전하네 힌よろしく